제가 작사하고 김인우 선생님이 작곡한 보낼 수 없는 사랑이 4월 14일 딱 1년이 되는 해입니다. 앨범 발매한지 멜론에 발매한지 딱 1년이 되는 해예요.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뛰었습니다. 이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의 라디오 방송, 노래교실,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,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으로 현주 씨랑 열심히 뛰었는데 어떻게 좀 알려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. 이 노래에 대해서. 또 커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가수분들께서. 그래서 또 일반인들도 커버와가지고 어디 가요제에서 또 수상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보낼 수 없는 사랑 노래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나이씨 남자 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지내라 그대의 문자메시지 도착하는 날 마치 그날은 비가 내렸죠 창가에 내리는 빗물은 어느새 눈물이 되어 내 가슴을 시도를 적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당신은 이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 당신은 이 세상 처음 만났던 진정한 사랑이었어 잊을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다시 또 돌아와요 나의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람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아니요 아니요 당신은 이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 당신은 이 세상 처음 만났던 진정한 사랑이었어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다시 또 돌아와요 다시 또 돌아와요 나의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감사합니다.